풍성한 성경의 은혜 시편의 보물 중에 보물 히브리 문학의 탁월한 시문학 구조 시편 119편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경혜와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일할 때 요자는 빛날 요자인데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빛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날 되게 하옥서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23절입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이어서 비방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비방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비방 봤죠? 억울할 때 많죠? 그런데 이 비방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윤례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윤례 윤례가 이 다섯 번째 나온 단어였죠 호크라고도 발음할 수 있고 코크라고도 할 수 있는 단어고요 법령과 법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비방 받을 때 책임져달라는 22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23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냐면 어제는 기도였다면 오늘은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는 거 읊조리는 거요 지금 이분의 상황은요 고관들까지 앉아서 나를 비난하는 상황이에요 고관은 뭐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인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 비난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 나이다 읊조린다는 단어가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15절에서도 나왔던 단어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는 말을 하고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읊조리답니다 히브리 말로는 시아크입니다 지난번에 발음을 잘못 써드렸는데 시아크로 발음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 시아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시아크입니다 이 시인이 점이 이쪽에 오면 시 발음이 나고 이쪽에 오면 그냥 시, S 발음이고 이쪽에 오면 SH 발음인데 이 단어는 왼쪽에 있기때문에 그냥 S 발음이에요 시아크 지난번에는 제가 시카라고 발음했는데 시카가 아니고 시아크로 발음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사전에 시아크, 시가 아니고 시아크 제가 자꾸 이상하게 발음하는데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어야 됩니다 시아크 이 시아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1번이 묵상하다입니다 메디테이트입니다 묵상하다 묵상하다는 건 뭐냐면 곰곰이 깊이 생각하다 곰곰이 깊이 생각하다 이게 묵상하다의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역시 묵상하다의 단어인데 뮤즈라는 단어인데요 깊이 생각하다 뮤즈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거는 메디테이트 이건 뮤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하다 토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씽 노래하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아크라는 이 히브리 단어 우리말로 읍조리다라는 단어는 이상과 같은 네 가지 뜻이 있어요 물론 1번과 2번은 비슷한 뜻이죠 영어로는 다를지라도 그러니까 읍조리는 나는 건 뭐예요 마음 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뭔지 곰곰이 깊이 뜻을 하나님께 여쭤면서 깨달아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묵상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다 보면 이게 다시 귀로 들어가서요 묵상이 깊어져요 근데 이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작은 소리로 말할 때 읍조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하다 보면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요 그 다음 크게 볼 땐 세 번째죠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콧노래처럼 이 말씀을 곡절을 붙여서 이렇게 읽거나 암송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죠 그래서 시야크 읍조리다는 얘기는 정리하면 묵상하다 그 다음에 나지막한 소리로 읽다 그리고 노래하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읍조린다는 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었어요 우리가 유행가를 읍조릴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때 콧노래로 휘파람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그게 읍조린다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지금 23절에 어떤 상황에서 읍조리고 있습니까?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는 상황 나를 비난하고 나를 처벌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나지막한 소리로 읽고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법을 주신 이 윤례죠 윤례 이 윤례 윤례 뜻이 뭐예요? 법령과 법규라고 나오죠? 이 윤례 좀 더 비춰주시죠 이 윤례 이 법령과 법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읽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저 고관이 이렇게 나를 처벌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윤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령에 따르면 나는 처벌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읍조리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읍조림이 좀 풍성해지길 바라요 그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이 읍조림의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방을 국보하는 방법은 앞절인 22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윤리에 하나님의 법령 그 말씀을 읍조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죠 악망 우러러볼 앙자죠 바랄망자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죠 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읍조리는 걸 통하여 그래서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을 비방이라고 하는 그것도 고관의 비방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이긴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비난하고 심지어 처벌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책임져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읍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읽으며 그리고 노래로 부를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전능하신 이 땅의 통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악망하게 도와주시고 여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힘과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든 인생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읍조리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